물은 니가 떠다 마셔. 할머니 힘드시잖아. 니가 가서 물 갖고 와. 영희 우리 집 아니잖아. 여기 우리 집 아니야? 나 만난 후에 별말 안 해? 별말 없던데 왜요? 안 만나면 되잖아. 왜 자꾸 엄마라고 해? 난 그것도 기면 나빠. 나도 아빠라고 부르기 싫어. 내가 내 돈을 평생 안 보고 살게. 그렇게 말할까 봐 내가 헤어쓰는 거잖아요. 너 정말 나 안 보고 살 수 있어? 우리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마음속으로 범고 있는 것 같아. 우리 집중에서 범고 있는 것 같아. 우리 집중에서 범고 있는 것 같아. 우리 집중에서 범고 있는 것 같아.